설탕은 맛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재료가 있다. 단맛을 더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스테비아, 꿀 또는 자일리토를 사용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계속 읽어보자.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재료 8가지 1.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특히 체중 감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설탕을 대체하는 데 많이 쓰이는 천연감, 미료다. 칼로리가 적고 체중 증가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스테비아는 슬, 테비아 리부디아나 덤불에서 추출된다. 스테비아는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를 증가시키는 한편 동시에 포도당 수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당뇨병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분말이나 액체 형태로 쓸 수 있으며 쓰이는 용도에 따라 맛이 각각 다를 수 있다. 2. 코코넛 설탕 코코넛 설탕은 소량의 섬유질과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다. 일반 설탕보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당의 함량이 높아 적당히 섭취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설탕을 대체하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것이든 다량을 섭취하면 몸에 좋지 않다. 소량만 사용하도록 하자. 3. 에리스리톨 리스리톨은 설탕을 대체할 수 있으며 칼로리가 적다. 음식이나 음료를 달콤하게 섭취하 면서 살이 찌고 싶지 않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또한 혈액 속의 인슐린과 포, 도당의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콜레, 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의 수치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심혈관 위험을 앓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약혼 시럽 약혼 시럽은 같은 이름의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다. 맛은 달콤하고 색은 어둡고 당밀과 비슷한 질척함을 가진다. 인체가 소화할 수 없는 당분자의 일종인 프룩토, 올리고당을 40에서 50%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 나이 시럽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소화의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5. 자아 1리톨, 자일리톨은 천연에서 지출되어 정제된 설탕 대체품이다. 자일리톨은 단맛과 매우 비슷한 설탕 알코올이다. 그러나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설탕은 성분 4, 2의 과당이 있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자일리톨에는 과당이 없다. 또한 자일리톨은 충치의 위험을 줄이고 골밀도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로 체내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6. 꿀 슈퍼푸드는 설탕을 대체하는 천연 재료에서 빼놓을 수 없다. 꿀에는 몸에 이로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 랄등이 들어있다. 또한 호흡기 질환 치료와 면역력 강화에도 자주 쓰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설탕 대체품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섭취해서는 안 된다. 커피와 다른 음료들을 마실 때는 1티스푼 이상은 사용하지 말자. 7. 당밀 당밀은 꿀과 농도가 비슷하지만 색이 더 어둡다. 당밀은 뼈와 심장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음식과 음료를 준비할 때 매우 적합한 선택이다. 설탕을 대체하는 훌륭한 재료로서 단맛을 내고 싶으면 당밀 1티스푼만 넣으면 된다. 8.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은 미네랄과 다량의 산화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다.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근육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며 과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혈당 수치가 유지된다. 또한 불안을 줄이는데도 우미됨으로 폭식이나 과식을 예방하고 비만의 위험을 줄일 것이다. 자연은 영양소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제공한다. 그러니 가공, 설탕 사용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켜 보자. 그러니 가공, 설탕 사용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켜 보자. 그러니 가공, 설탕 사용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켜 보자.